안녕하세요 김종두 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리 논술 할 때 이제 온라인에서 가장 학생들이 우려된다 고민스럽다 라고 하는게 사실은 첨삭이야 첨삭인데 우리 첨삭하고 다반 작성 훈련이 동일한 건 아니야 그래서 조금 구분은 좀 해야 돼 그래서 쌤이 오늘 오늘은 이거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요 오늘 쌤이 문제 하나를 첨부해 줄 거야 물론 어느 학교 문제이긴 한데 뭐 어느 학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대신 좀 쉬운 문제로 선택했어 그래서 그거를 쌤이 다음 주에 올릴 거니까 한번 자기 자신이 답안을 한번 작성해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에 이어서요 다음 주에는 쌤이 뭘 할 거냐면 답안 작성 훈련과 자가 채점 법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근데 어쨌든 오늘은요 첨삭과 답안 작성 훈련은 별개다 물론 일부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야 없는 건 아닌데 조금 달라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요 답안 작성에 대한 훈련이 있는 거야 작성 훈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이렇게 해서 첨삭이 있는 거야 그래서 동일시 되면 안 됩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이 있지 자 그러면은 답안 작성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대신 여기서 습니다 답안 작성 훈련법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길게 답안 작성 법 자체를 길게 얘기할 수는 없다 대신 이제 이거를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답안 작성 특강이 있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답안 작성 특강은요 교재도 프린트물로 해 그러니까 아마 듣는데 부담 없을 거야 그래서 그거는 답안 작성 특강을 참고하면 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답안 작성의 기본이 뭐냐면 기본 기본이 뭐냐면 일단은 서술로 해야 된다 야 가끔 논술 답안지를 그 수식만 쓰는 친구들이 있어 학교 서술형 처럼 아니야 학교 서술형 보다 분명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형태의 답안이 해야 돼 그래서 서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생각 외로 어 어 수식이나 뭐 그래프 그리고 그림 이런 거 활용해도 돼 활용하는데 생각 외로 계산을 다 적지 않아 어차피 단순 계산은요 적어도 안 봐 오히려 오히려 활용은 하되 오히려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풀어갔어요 라는 그 풀이 흐름을 풀이 흐름을 잡아줘야 되는 거야 교수님이 채점자가 봤을 때 아 이렇게 이렇게 얘가 풀어갔구나 라는 흐름이 보여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를요 그것도 물 흐르듯이 쓰는 게 아니야 그렇게 쓰면은 진짜 두꺼워져 양이 많아져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써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진검다리 놓듯이 진검다리가 뭔지 모르면 검색해 봐 진검다리를 놓듯이 놓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최종 결과도 맞아야 돼 자 그럼 선생님이 쓴 이 내용이 뭐냐 이게 결과적으로 답안 채점 요소야 물론 더 디테일한 요소도 있어 그러면 첨삭은 뭐냐면 첨삭은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시험처럼 보는 거야 시험처럼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지 답안 작성 훈련은 내가 풀었다는 전제 하에서 답안을 이렇게 씁니다 라는 걸 훈련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첨삭은 답안 작성 능력이 들어가 들어가지만 오히려 첨삭에서 중요한 건 시험처럼 보기 때문에 풀이 능력이야 풀이 능력이 더 더 커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야 그치 표현 능력이 들어가는 거야 물론 물론 본인이 학교 서술형에는 익숙하지만 논술 답안에는 익숙하지 않다면 초반에는 초반에는 이 표현 능력이 잘 안 돼서 이게 더 커 보이는 거야 특히 초반에는 쉬운 문제로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이 표현 능력은요 표현 능력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가면 수준을 넘는 순간에 넘으면 더 잘 쓰고 덜 잘 쓰고가 점수에 거의 영향을 안 줘 더 잘 쓰고 덜 잘 쓰고 그리고 더 잘 쓰는 게 좋죠 그치 당연한 거지 그리고 우리 길게 생각해보자 물론 당장 우리 논술 시험이 중요한 건 맞지만 길게 생각해보자 잘 생각해봐 어차피 논술을 보는 대학이면 일반적으로 더 좋은 대학이야 물론 좋은 대학이지만 논술 안 보는 대학도 있어 뭐 서울대처럼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술 보는 대학은요 어쨌든 간에 대학에 뭐 우리가 부정하지만 순위가 다 있잖아 그치 어느 정도 순위가 있잖아 그 순위 안에서 높은 데에 있는 대학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어떤 직업을 비하하거나 그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논술을 볼 정도 수준이 되는 친구들이라면 육체를 써서 살아가기보다는 머리를 써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 그치? 나는 특정 직업을 비하하거나 이건 아니야 둘 다 가치가 있어 근데 어쨌든 본인이 머리를 써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치? 그런데 내가 내 머리 좋아요 하면 누가 인정해 주나? 인정 안 해줘 그 머리 좋다라는 걸 가지고 결과물을 내야 된다고 근데 그 결과물의 말이 중요할 것 같아? 글이 중요할 것 같아? 물론 다 중요해 다 중요한데 자 사회에 나가잖아 대학 가도 마찬가지야 글이 돼야 말할 기회가 주어져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하더라고요 프레젠테이션 아무나 시켜주나? 그렇잖아 뭔가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뭔가 기획을 한다고 그 기획의 기본은 글이야 그래서 그걸 글이 돼서 뽑히면 물론 글 때문만 뽑히는 건 아니겠지 그 안에 담겨있는 아이디어 같은 거 다 포함해서 뽑히겠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글이 된 사람한테 말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야 글이 먼저 옵니다 글 잘 쓰면 유리하다는 얘기야 길게 봐도 그런데 우리 너무 길게 보진 말고 그래서 어차피 글 쓰는 능력은 평생 두고두고 늘리면 돼 그런데 논술은 뭐다?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으면 큰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스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 어느 정도 수준을 넘기를 바라는 거야 그럼 그 어느 정도 수준이 뭔데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답안을 서술로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수리논술이니까 그래프나 그림이나 표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느냐 필수는 아니지만 수식은 거의 필수지 수리논술인데 그러면서 풀이의 흐름을 잘 잡히게 서술하고 있느냐 필요 없는 거 안 쓰면서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좀 그렇고 같은 내용인데도 길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 당연히 시험에서는 불리하다고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듬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중 결과도 옳게 내고 있느냐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적절한 수준에서 채점자를 이해시키면 되는 거야 즉 외형이 서술이면서 이면서 채점자를 채점자는 물론 수학자입니다 이해시키는데 지장이 없다? 그럼 그 정도 수준만 되면 되는 거야 물론 그 안에서도 표현 되게 잘하는 친구도 있고 조금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땐 거의 점수에 영향 없어 어느 수준만 넘어가면 그 어느 수준이 바로 외형이 서술이면서 채점자를 이해시키느냐 그래서 본인이 논술 연습이 또는 답안 작성 연습이 좀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커 보여 근데 어느 수준 넘어가면 어느 수준 넘어가면 이제 표현 능력에 대한 중요도는 점점 떨어져 왜 떨어져요? 내가 실력이 느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뭘까? 그치? 풀이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거야 점점 뒤로 갈수록 근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결국 논술 훈련을 어디에 주력할 것이냐야 그래서 논술 훈련 초반에는 경험 플러스 오히려 표현 능력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 초반에는 그 다음에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다양한 경험 그 다음에 수준 높은 문제 난이도 높은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풀이 능력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즉 시기에 따라서 공부의 주력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초반에 이 표현 능력은요 보통 이렇게 얘기해 초반에 초반 한 달 내에 잡아라 근데 그 첨삭하고 무상 아니에요 그래서 첨삭은 첨삭은 표현 능력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전제 하에서 물론 표현 능력을 첨삭으로도 연습할 수 있어 그걸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오케이 근데 그때는 일부러 쉬운 문제 초반에 쉬운 문제를 주는 거지 왜 풀이가 안 되면 표현할 게 없잖아 그치 그래서 초반에 첨삭 같은 경우에는 표현 능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쉬운 문제를 주기도 해 근데 그거는 정말 극초반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 넘어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풀이 능력이 더 좌우를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답안 작성 훈련은 솔직히 이쪽에 초점 맞춘 거고요 첨삭은 표현 능력이 들어가긴 하지만 풀이 능력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춘 거야 그러니까 약간 내용이 다르다고 어 그래서 그래서 어 풀이 능력 플러스 어 실력 점검 여기서 실력 점검은 물론 이제 그 첨삭에서 나온 결과 점수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시험을 봤다면 등수나 백분율일 수도 있어 그래서 어 뭔가 백분율이라든지 백분율이나 등수는 똑같은 거니까 그냥 같은 거 할게 어 이런 것까지 다 고려된 게 첨삭이야 그리고 이제 파이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왕이면 이 첨삭도 어디에 맞춰서 해 목표 대학의 유형에 맞춰서 하는 거라고 물론 이제 보통 여름 때까지는 준비하는 대학이 많고 어 원서 쓸 때까지는 학교가 약간은 유동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좀 공통적인 유형을 많이 하는 것 뿐이지 근데 이제 D로 가면 갈수록 파이널로 가면 갈수록 어 목표 대학에 맞는 유형으로 좀씩 좀씩 디테일하게 조종해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답안 작성 훈련을 하고요 첨삭은 두 개는 다른 겁니다 어 완전히 뭐 서로 배타적으로 다른 건 아니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거다 그래서 첨삭이 안 돼서 논술을 못한다 그거는 스윙이 봤을 때는 핑계거리가 안 돼 왜냐면 어차피 첨삭도 초반에는 뭐라 그랬어 표현 능력에 좀 초점 맞추기 위해서 풀이 능력을 조금만 요구하는 문제 쉬운 문제를 내긴 낸다고 했지 초반에 근데 그것도 스윙이 오프라인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만약에 3월 반이다 3월에 시작하는 반이다 그러면 3월달 정도만 3월달도 아니야 한 두 분 정도만 쉬운 문제네 근데 이제 그거 넘어가면요 난이도 있는 문제가 섞여서 들어가면서 나중에 여름에 가면 실전 난이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스윙이 원하는 건 뭐냐면 첨삭을 많이 하고 싶어 근데 사실 오프라인은 거의 매주 한다고 근데 온라인은 첨삭이 안 돼서 아니야 여러분들 첨삭은요 첨삭을 하고 싶으면 첨삭으로 자기가 풀이 능력 점검과 점검과 그 다음에 어 자기의 위치 본인의 논술 위치 물론 여기서 위치는 실력 그치 뭐 백분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이거 하고 싶다면 메가스터디 모이는 술이 있어 이거 활용하면 됩니다 성형하고 관련 없어 이거 메가스터디 모이는 술 선생님이 12년 전에는 이거 출제도 나도 했었어 근데 요새는 출제도 안 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객관적으로 자기 실력을 점검하거나 풀이 능력 점검하기 좋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본인이 하기 나름이야 물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은 차이가 있어 오프라인은요 수업을 참여하면 강제로 시켜 물론 도망가는 애들도 있어 시험 볼 때 근데 도망가는 걸 잡진 않았어요 본인이 의지가 없는데 그걸 잡아서 뭐해 결과적으로 본인 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야 그렇잖아 어 저는 온라인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야 아니 강의도 마찬가지야 강의도 마찬가지야 오프라인에 오면 강제로 시키잖아 대체 비싸잖아 온라인은 본인이 조율할 수 있잖아 장점이지 근데 단점은 뭐야 단점은 강제로 안 시키니까 본인이 방만하면 그치 어 저희 세 달 전에 강의 듣기 시작했는데요 아직도 1강이에요 이러는 거지 그치 장단이 있는 거야 그치만 어때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낮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사실 온라인이 스윙 강의는 온라인이 더 자세해 왜요 오프라인이 시간 제한이 생각보다 많아 매주 시험도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온라인이 좀 더 자세하다고 왜 온라인은 그냥 마음껏 해 그거 쌤 거 길어 그럼 듣지마 이러면 되는 거니까 반은 농담이고요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첨삭은요 본인이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야 근데 본인이 게을러서 커버를 못하면 그리고 선생님한테 그 온라인으로 논술을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답변하니 그치 의지는 본인의 의지와 실천력은 있어야지 그치 그래서 의지와 실천력은 본인 책임이긴 해 그래서 의지와 실천력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첨삭 많이 보는 게 좋나요? 글쎄 선생님 봤을 때는 첨삭을 많이 본이라고 필요한 진도를 못 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당히 진도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자기 실력 점검하는 게 낫다고 봐 그게 훨씬 낫다고 봐 좋다고 봐 어 왜냐면 뭐 아마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본인이 실력이 안 되는데 매 매주 모의고사 모의고사 수능도 마찬가지야 막 그걸 막 4회 5회씩 봐 4회 5회씩 봐서 뭔가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할 게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 잘 생각해야 돼 양도 물론 중요해 하지만 질도 중요한 거야 모의고사 그게 수능이 됐든 논술이 됐든 한 번 봤으면 거기서 자기가 얻는 게 있어야지 자기 약점을 찾고 보완을 하고 새롭게 배우는 것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렇지 그냥 시험 보고 채점하고 시험 보고 채점하고 그게 뭐야 계속 제자리 걸으면 아니야? 어쨌든 간에 그리고요 첨삭이 안 된다고 해서 다반작성 훈련을 못하는 건 아니다야 첨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첨삭은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뭐 메가 모의고사 메가스터디 모의고사 를 하더라도 월 1회잖아 예를 든다면 그렇지 많이 해도 월 1회야 물론 이제 뒤에서 몰아서는 애들은 월 2회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랑 다반작성 훈련은 별개야 다반작성 훈련은요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게 효율도 높아 대신 자꾸 본인 스스로만 하다 보면 본인이 본인을 약간 못 믿는 게 있지 왜 아직은 전문가의 수준은 아니니까 본인이 그치 그러니까 그게 불안하기 때문에 적당히 첨삭을 받으면 좋다는 얘기야 하지만 하지만 어 우리가 모든 그 문제를요 첨삭하듯이 할 수는 없어 그건 너무 진도가 늦어져 그래서 적당한 균형을 찾아야 되는데 스스로만 봤을 때는 첨삭은 월 1회 2회 정도여서 충분해 그리고 첨삭과 다반작성 훈련은 두 가지는 별개다 그래서 다반작성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본인이 다반작성 능력도 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점수도 자가채점도 할 수 있다고 물론 모든 문제를 자가채점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자가채점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채점 기준표를 발표해 줘야 돼 발표를 해주는 학교도 있고 안 해주는 학교도 있어 근데 해주는 학교가 더 많아 그럼 그거 활용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요 다반작성 훈련을 하는 거와 첨삭이 완전히 같은 건 아니다 그래서 첨삭이 안 된다고 다반작성 훈련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반작성 훈련 없이 첨삭만 하는 것도 그렇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적절한 균형 그리고 다반작성 훈련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초반 한 달이 중요해 초반 한 달이 중요해 그래서 초반 한 달 내에 잡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래서 큰 틀에서 잡으면 큰 틀에서 큰 틀에서 다반작성 능력을 잡으면 능력을 잡으면 능력을 잡으면 나중에는 다반작성이 크게 문제가 안 돼 물론 가끔 문제가 될 때가 있어 언제요 내가 큰 틀에서 다반작성 능력을 키웠어 그러면 아 얘는 이렇게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구나 하고서 막 간다고 가다 보면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형 문제 내가 정말 이 도형을 어떻게 설명하지 그림을 그릴 텐데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그게 설명이 또 쉬운 건 아니거든 예를 드는 거야 그래서 아 간혹 소문한 기준으로 소문한 기준으로 아 요거는 다반작성이 쉽지 않겠는데 하고 보일 때가 있어 다반작성이 쉽지 않겠는데 하고 보이는 게 있어 이런 느낌을 어 안겠는데 안겠는데 라고 느낌을 주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문제만 가지고 어 좀 더 심화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다반작성이 돼야 보여 왜 자기가 다반작성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서 틀이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어 잠깐만 이 문제는 와 너무 그림 도형 위주의 문제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서술하지 학교 예시대학원을 활용하면 돼 그래서 그래서 자 오늘은요 이 두 가지가 다르다 그리고 그리고 본인이 첨삭은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돼 물론 오프라인 학원에서 특정 기간을 오프라인 학원 가서 첨삭을 받는 친구들도 있어 어 그것도 괜찮아 상관없어 중요한 건 첨삭의 기회는 있는 게 좋긴 하다 근데 그게 뭐 굉장히 많기 위해서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월 1에 2에만 한 6, 7개월 정도 꾸준히 하는 것도 그렇지 가치가 있다 그리고요 그리고요 첨삭량이 두 배가 됐다고 해서 실력이 두 배 되진 않아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첨삭 여부하고 상관없이 다반작 소녀는 별도로 해야 되는 거다 이해 가는 거 같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첨부된 문제 대문항입니다 대문항 하나고요 소문항은 뭐 시간까지 알려줄까 오케이 시간까지 알려줄게 그 다음에 다반작성까지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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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실력이 굉장히 높지 않다고 전제할게 그래서 실제 시험 예상 시간보다 조금 더 줄게 40분 40분 동안 본인이 뭐 A4 100지 딱 꺼내놓고 한번 작성해 보라고 작성해 보라고 작성해 보라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선생님하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내가 이거 가지고 답안 작성을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샘플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난이도는 높지 않은 문제로 했어 오케이 어 대신 선생님이 문제뿐만 아니라 답안까지도 넣어드리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풀이 자체를 하진 않을 거야 풀이 자체를 하진 않을 거야 어 풀이는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그 학교 파이널 강좌에 있어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이 근데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를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이만 봐도 이해는 갈 거야 사실은 그래서 대신 답안 작성 포함해서 자기가 40분 동안 풀고 답안 작성 또 해보란 얘기야 그리고 선생님과 같이 한번 답안 작성 훈련하는 거 연습을 다음 주에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시간을 주기 위해서요 문제는 미리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답안 작성 훈련과 첨삭은 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별개다 첨삭도 월 1회에서 2회 정도 꾸준히 하면 좋다 왜 어 풀이 능력까지 포함해서 다 점검을 하는 거고 일부 표현 능력도 연습이 되는 거야 하지만 그 표현 능력이라는 거는 그렇지 사실은 첨삭 받기 전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게 첨삭이 가치가 있게 돼 그리고 첨삭 여부하고 상관없이 답안 작성 훈련은 원래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다 대신 본인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어 그걸 못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그리고 한 달 내에 잡으면 된다 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주제는요 첨삭과 답안 작성 훈련에 대해서 얘기했고 다음 주제는요 답안 작성 훈련과 자가 채점 하는 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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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тех же